저 목말라요 아까 미안했다 너도 그러는 게 아냐 옛말엔 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는 말이 있어 너 두사부일체란 말 아냐 군사부일체 아냐 말 그대로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뜻이지 학생인 것 같은데 술을 마시네요 저런 건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라스베가스에 가보셨어요? 와 유람전이다 젊었을 때 공부해라 너도 마 나이 먹어 보면 느낄 거야 아 씨발 근데 나는 왜 못 느끼니? 정통으로 맞았네요 약간 빗맞은 것 같은데요 소주 먹을 돈 있으면 내 돈 갚아 이 씨발 내 눈깔에 보이면 죽인 거 알았지? 아무래도 싸우려나 봐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? 이 씨발 새끼야 야 왜 자꾸 돌아다녀 이 씨발 놈아 야 얘네 뭐야 뭐 뭐야 엄마를 무쳐라 엄마를 무쳐라 야 뭐야 너는 이 친구야? 어? 야 이 친구야? 이번엔 정통으로 맞은 거 맞죠? 타격이 좀 크겠네요 야 도망가 빨라 빨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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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너 이루어봐 얘 왜? 왜? 너 싸우게? 영화 같네 조금씩 우리들이 다 얘네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있겠다 싸움 잘해? 담벼봐 담벼봐 어? 덴벼보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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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다 이 씨발 새끼 봐 방심하고 있는데 쳐?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 잡아 잡아 꼼짝도 하지 마 건들지 말고 아 너 어서 좀 놀았니? 씨발 새끼야 어? 댐벼 에이 어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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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붕 날아다니래요? 전문용어로 닫지 말이라고 하죠 으아 That's it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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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놈들아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지 니네가 깡패냐 쌈박질이 하고 어? 어? 야 니네가 조폭이야? 조폭이라도 이렇게 데려다 줄까? 어? 데려다 줄까 이 씨끼야? 맛잠 뜰래? 야 야 맛잠 한번 뜰래 너? 어? 저기요 뭐? 저희도 정말 잘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걸까요? 가서 물어볼까요?